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포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게임은 바로 이제 마네킹이 나오는 실사 그래픽 공포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게 영어가 영어 같지가 않아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되게 음 영어를 잘하지만 해석을 해줄 수가 없네요 와 근데 이 게임이 진짜 무섭대 여러분들 어이 바퀴벌레야 나 진짜 바퀴벌레 진짜 무서워하는데 이 게임이 왜 무서운줄 알았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오는 게임인가봐요 진짜 세상 진짜 공포다 진짜 이게 바퀴벌레가 집에 있으면 잠이 안오지 앞으로 어떻게 가니 친구 앞으로 어떻게 가니 고 스트레이트 헤이 어 뒤로는 가진다고 설마 뒤로 가야되는 게임입니까 이 게임 이렇게 여러분 잠시만요 나만 W키가 안울리는거니 아니면 뒤로 밖에 못가진 게임이냐 이 게임 뭐야 이게 아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가는거라고요 아 Z가 앞이군요 하아 하아 아유 무료공포 게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키가 2,4개가 Z가 앞으로 가는거구나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남자가 벗고 있고 남자가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남자가 남자의 위험한 그림입니다 하아 난 이 게임의 모든 장르를 알았어 지금 이 집에는 남성을 좋아하는 친구가 살고있는게 분명하네요 그쵸? 이게 옛날에 사일런트실 PT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되게 어 게임의 그래픽이 어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왔나보다 불가사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어어 깜짝이야 아 와 바퀴벌레 와 세상 소름 돋았어 와 내가 저기 사진에 귀신이 있었다면 안 놀랐을텐데 와 바퀴벌레가 저기에 와 야 근데 집이 똑같지 않냐? 아 PT네 집이 똑같네 어 어 그니까 이게 지금 사일런트실 PT랑 똑같은게 원래 사일런트실 PT 이렇게 문 열고 나갈수록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와 그리고 바뀌는 브금 그리고 바뀌는 바퀴벌레 봐봐요 바퀴벌레가 없어졌죠 이런 게임이거든요 방식도 똑같나보다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마세요 제가 이래봐도 사일런트실 PT를 28분 만에 공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 봐봐요 이게 추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 9시 55분이잖아요 그쵸? 아닌가? 아니네? 9시 55분 아니네 그 짧은 침 어디있냐? 시계가 아주 그냥 사람이 아니 아니 그냥 정상이 아니군요 여러분들 짧은 침이 없네 어 어 짧은 침이 있었어? 나만 못 봤어? 짧은 침이 어딨어? 시간, 시간 침이 어딨어? 나만 안보이니? 아 이거 현재 시간이에요? 10시 56분이요? 아 저기 숨어있었구나 저 쪼그만노 와 소름이 내게 현재, 현재 시간이야? 아 깜짝이야 아 현재 시간 그렇군요 어? 음 와 아 근데 북음이 끝난거 보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북음 끝내놓고 갑자기 치워나오는게 공포게임의 아주 개수작이죠 나 알고있음 여러분들 크니까 저렇게 쪼그만면 안보이지 자구로 남자라면 좀 커야죠 물론 컴퓨터가요 아 나는 저게 9시 55분인줄 알고 순간 아 방송시간 아니냐고 방종하고 나 잘라 했는데 저의 작전이 다 망가졌습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음 저도 처음하는 게임이어서 갑자기 예고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음 대충 예상은 해드릴게요 내가 보기에는 제... 추리로는 이제 나올거 같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봐봐요 이게 그니까 살려달라하니까 살려주네 원래 사일런트시피티에서도 그 마이크 음성 인식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이제 깨려면 어 제리스 리사 이걸 이제 음성으로 말을 함 저기요 어 그랬던 게임인데 혹시 여기서 흰 힌트가 있는게 아닐까 그니까 그니까 얘 지읏 지읏끝지에 닿여있는 손등이 세번째 손가락이니까 좋았어요 추리니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이에요 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요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봤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추리대로 역시 역시 보이지않았던 세번째 문이 정답이였군요 내려갑시다 이제 네 내가 이러면서 방탈축 게임을 오늘 카페를 되게 많이 갔어요 저는 항상 이제 방탈축 카페 가면 최고 난이도로 도전을 해서 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추리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들 끝났어요 이제 이 게임은 나한테 정복당할거야 망했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 파스타님 어서오세요 끝났어 나 끝났어 나 죽을거야 나 죽을거야 나 죽을거야 잠시만 뒤로와 뒤로와 풀리나 좋았어 좋았어 망했어 절로 가야돼 내가 갈길은 저기밖에 없습니다 이런거 무사할 필요없어요 이런곳을 가는 이제 꿀팁들은 여러분들 어 이어폰을 빼주신다음에 눈을 감아주시구요 Z를 누르시면은 알아서 더 가지기 때문에 전혀 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봤습니까 여러분들 무서울게 없죠 아주 간단하죠 저는 공포게임에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하라고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또 다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어폰을 빼고 눈을 감는거죠 가리지 않고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제 슬슬 눈을 떠주면은 봤습니까 여러분들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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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무슨소리야 쟤 누구야 이거 뭐야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티비야 티비 어 여기 문이 있네 안열려 어 열리네 어 드디어 새로운 방으로 왔습니다 보이지 않아 이럴때는 여러분들 딜을 눌러주시고 마네킹 어 굉장히 크네요 마네킹 이거 프레시 키는 뭘 눌러주는거지 알아서 켜지는건가 야 누가 피아노도 그만쳐라 아 기가 크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프레시를 줬는데 왜 불이 켜지는게 없을까요 친구야 혹시 프레시 켜는 법을 아니 그래 니 모르겠구나 어 눈이 없구나 얘 알 리가 없지 배터리가 있어 라라 화멹 마네킹 움직였다 에이Well 마네킹 생각 Fin 사위밀 구멍 이거 어떻게 키냐 호래쉬 오 야 창모드 됐는데? 으흐흐 얘 나가면 나가지지 않을까? 어 됐다 흐핳 창모드가 됐어 망설이받아 뭐야 아니 잠시만요 나갈거에요 저 아니 뭐 포즈가 마넥킹이 어떻게 혼자 움직여요 여러분들 말이 되는 소리래 똑같잖아요 포즈가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뒤로 한번 봐달라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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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보면 뒤보면 안돼 뒤보면 안돼 뒤나, 뒤나쁜거에요 여러분들 안됩니다 앞에만 봐야돼 남자분 다크니스 탈출이야 여기서 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춤추시는 분 누구야 저거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몸 내가 보기에 저분은 현대무용을 배우신 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몸으로 표현하기 분명해요 안녕 친구? 봐봐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모양도 마음도 똑같구만 지금 생긴게 여러분 완전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포즈 똑같대요 흫 그만좀 요기 오게 해라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른곳에 오게 했습니다 역시 대화가 통하는 게임인거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내가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끼리 말이 안통하면 답답한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이랑도 사람이 말이 통하는데 사람이랑 사람이랑 말이 안통한다는게 굉장히 섭섭해요 아 되게 어둡다 이정도 어두운거 보니까 이번 우리 기말고사 성적이랑 비슷한거 같아요 그쵸 어 거의 어두운 수준이 그정도거든 누구야 누구세요 이쪽이 분명해 사운드나 사플이 어디죠 이거는 나한테 보내는 신호나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모스부호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거야 이친구가 하지만 저는 모스부호를 다 이제 게임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고 이게 왼쪽이고 아 그지 너니? 너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거니? 이건들 너야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거는 니가 분명해 0이라고? 제로 아!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들의 성적이군요 제로 아아 그걸 말해준거였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애할 운이 제로 역시 미래를 보는 게임이 갓게임이군요 역시 엄청 어두운데? 후레신 또 켜주게 해줘야지 이 친구야 어 이유연님 어서오세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아니 저기 또 온몸으로 표현하는 친구가 있는거 같은데 내 착각이 있냐 저거? 아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앞이 보이지도 않아서 와 거의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바라 아니냐 이 정도면? 어어!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야 야 안된다 내가 이래봬도 공포게임에서 기심, 좀비, 사람 그 하나 누구 빠짐없이 다 죽였던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니들이 공포게임 공략 유튜버 저를 저를 이길 수는 없지만 가둬둘 수는 있습니다 열리지가 않네요 그릴 났다 마네킹이 포즈가 바뀌었다고요? 아니야 포즈가 똑같다니까? 자 다시 보고 올게요 말해봐 마네킹아 아니 포즈가 악수를 하고 싶은게 분명해 이 친구는 나와 친해지고 싶은거지 그치? 물론 그런게 분명해요 어 저기 문이 하나 더 있네 아 문에 나왔을 때 속삭여줘야된다고요? 그니까 그런 그니까 그런거 말하는거 아니야? 속삭여준다면? 이렇게 마네킹한테 가서 하 내가 asm 해주려다가 또 시청자분들 나갈까봐 참았습니다 아우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하항 본방이면 써야지 아하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얘네들은 쳐다보는건가 싶었는데 쳐다보지 않네요 아니 걱정마요 여러분들 내가 마네킹이랑 맞짱 떠서 지겠냐 내가 사람은 못 이겨도 여러분들 마네킹과 싸워서 저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로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사람이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마네킹 따위는 어 저희가 만든 그런거에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거에 우리가 쫄 필요가 있나 쟤가 들어오면 바로 여기 그냥 그냥 주먹으로 그냥 명치를 때릴테니까요 걱정마세요 어 이게 내가 저번에 화나서 한 대 때려 때렸던 애거든 그런것처럼 걱정말아요 봐봐 쟤도 지금 나 쳐다보지 못하잖아 나한테 한 대 맞았어 쟤 나만 믿어요 여러분들 걱정마요 걱정마요 마네킹이 눈을 떴다고요? 큰일 났네 왜 때리냐고? 소프트한 남자 같아 아니 괜찮아요 저는 소프트한 남자보다 저게 문이 있는거 아니냐 이거 여기로 들어가면은 큰일 났네 아 머리수로 집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와줄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1200분이라는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만 있다면 저는 몰래 도망가도 아무도 모르겠죠 마네킹이 머리가 생긴다니까 머리가 생긴 대신 얘 손이 없어졌어 집은 되게 좋아보인다 확실히 다 망해.. 망한게 분명히 잠시만 여러분 무서운게 아니라 물좀 한모금 마시고 올게요 초조ותר 얘들아 그만보자 잠시만 근데 너 눈뜬거 아니지? 어 다행이다 근데 요게 왜이래 어둠니든 으악 ess 오ㅓ 쫄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아 무섭지 않았어 아 제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 아 클럽인가봐 와 칼군무 오지시네요 다들 머리를 좌우로 아주 그냥 제끼시는데 저게 이제 클럽 카멜 칼군무 그런건가봐 어어 아무도 없다 아 에어컨이 붙어있다 뭐야 뒤돌아보면 누가 있을것 같은데 천천히 뒤로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네요 다 쫄았네 나한테 다 도망갔네 짜식들 무서운건 알아가지 야 1대1이야 짜시야 들어와 야 들어와 덤벼봐 야 니가 어? 오른손 붙으면 다야? 짜식이 진짜 내가 봐줬다 야 말 못하는 애랑 싸울 수 없지 내가 자 봤습니까? 자 이렇게 소프트한 남자입니다 시작해서 남아있는데? 잠시만 너 거기 또 불 끄고 뭐할려고 야 나 이제 한두번 속지 않는다 또 뭐할려고 야 갑툭찌 나올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어폰 빼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남자답게 고 스트레이트 쫄지 않았습니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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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쫄면 진거지 갑시다 잠시만요 여기 아직 안열리고 샤쿨님 어서오세요 동아님 어서와요 어 뭐야 바뀌었어 친구가 안하달라는건가? 아니겠죠 하하 악수하자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마네킹어를 할 줄 아나봐요 도망갈 수 없다 이거냐 들어와라 남자답게 남자답게 의자만 들 수 있었다면 무섭지 않았을텐데 야 팡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무서우면 말로 해 임마 불 끄고 튀고 있네 아주 아주 절약에 어어 익숙해지는친구입니다 아주 좋아요 저런 모습 나갈 때는 불 끄고 나가야지 나도 보내줘라줘 나도 보내주라 너만 가냐 또 가면 나 뭐 보여주려고 뭐 보여주려고 슬쩍 아무도 없네요 바닥에 피가 있다고요? 아 이거 피가 아니라니까 싹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야 오 나 다 막혀 길 다 막혔는데? 오야 문 생겼다 여기 이쪽에 좋아요 나도 너무 아낀다 야 이..이게 뭘까요? 무시해야겠다 프린이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오 드디어 우리 집으로 행복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젠장알 어 새로운 방으로 왔습니다 어.. 침대 그리고 등 눈 눈 그렇군요 피아노는 못 치니? 안되네 안 열리네요 아 우리 천호원 감사합니다 역시 남자답게 이어폰 빼고 공략중 불인이 없다 불인이 없다 자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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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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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돌아가야돼 네 응 완벽해요 어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까지 왔는데 화장실에 변기가 없네요 그리고 내가 모습이 비치지가 않은데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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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노노노노노노노 보지 마세요 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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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갯 일단 이 친구는 어떤 시 어 샴푸를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을 하다보면 참고하기 좋다구요 아 저 샴푸를 쓰는구나 이 친구는 이러면서 이 친구의 그 정보를 알아가야되는거지 이 친구의 머리냄새는 그런 향기가 날거야 이러면서 그러다보면 게임을 이해하기 쉽다구요 안열려 아 뭐야 이거 왜 사라졌어 문이 아니구나 문이 원래 있었던거구나 오 야 여기 새로운 곳 아니냐 열리는 문이 하나쯤 있겠지 역시나 이럴때는 이과적인 방법을 써야되죠 어느것이 정답일까요 알아맞춰봅시다 딩동댕동 요겁니다 봤습니까? 야야야야 잠시만 잠시만 문 안열리면 답답다 다있어 근데 여기 길이 안보인다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데 문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있다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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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냥 뒤에 누가 올지 모르니까 쳐다보면서 가면은 아주 완벽하게 갈 수가 있는데 고동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 같음 야 나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는데 움직인다니까 지금? 석현민님 어서요 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끝났네요 오신분들 유튜브 프레시피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공포게임 이 게임은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매우 고마워요 빠잇!